강조하는 거 아니까 홍준표가 이준석 중진계에 그럴 때 아닌데 중진들 나서 수습하라. 뭘 중진들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수습하려고 달라들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막 불로 박을 건데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또 다음에 대선을 또 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씨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에게 뭘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가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아무도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중진들이 나서서 수습하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수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당대표를 사퇴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징계를 받아들이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렇게 안 하면 누가 가가지고 여러분들 약이 바짝 올라있는 그냥 그야말로 망하니 트림 날뛰는 이준석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윤혁 간에 사주를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할 건데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 입장에서 이준석 씨에게 주는 조언이 이거는 뭐 한번 조심스럽게 썬거리니까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누구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위원회의 그런 징계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 경구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징계 문제를 대표가 스스로 보류하는 것은 대표 권한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처분으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최종적인 거라는 겁니다. 당대표 자신에 관한 윤리위원회 징계안은 최종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 조심스럽게 홍준표 의원이 비교적 이준석 씨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홍준표 의원이 젊은 사람들을 고려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걸 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홍준표 씨가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간 지친 심신을 휴식기간으로 삼고 대표직 사퇴하지 말고 6개월간 직무대행체제를 지켜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직 6개월간은 오로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는 데만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잘 받고 그것에서 경찰 수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준석 씨가 만난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 가지고 영어의 몸이 돼서 서울 구치소에서 이렇게 갇혀있지만 이 양반이 대부분 사업가 중에서도 기록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의 인물입니다. 덤벙덤벙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치밀하게 사업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물증으로 다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도 2017년 말에 탄핵 대선을 앞두고 억울하게 성환중 리서스 사건에 엮여 당원권이 1년 6개월간 정지된 일이 있었고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에서 당원권 정지의 정지라는 괴이한 결정으로 당원권이 회복되어 대선 후보 및 당대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명을 벗고 나면 전혀 새로운 이준석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두 문장은 홍준표 의원에 아주 진심이 담긴 그런 이야기겠네요.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하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건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경찰 수사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가 제가 만나본 유행 중에서 아주 특별한 유행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기록이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잘 챙기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권을 보면서 아 이 양반이 보통내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더더욱 저가 볼 때는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성환종 리스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어려움을 다 털었지만 이준석 씨는 털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골에서 한자렘에 광풍이 불면 물건을 담기 위해 사용했던 그 속구리 속구리가 붕 떠오르죠. 속구리가 속구리가 추락할 때는 광풍이 그냥 가시면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수직 강화로 그런 상태로 아마 본인이 아마 인생의 절정기는 지금까지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동안 참 모진일 많이 했죠. 상상납권도 중요하지만 사회로 부정선거를 묻기 위해 가지고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시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하태경하고 조금만 부정선거 이런 기미가 나오면 가가지고 짖고 물어뜨릴 기세를 보였으니까 다 입을 담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을 오늘 명확하게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삼았습니다. 자 이제 4.15 총선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보이는 소위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참 어떤 사람은 삐또 났지만 참 많은 사람들은 비겁하고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런 일을 하나 저런 말을 하나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